김신혜 씨를 모십니다. 여러분 금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맑은 물은 월악산과 금수산의 흥마연을 예루어 내 교민 중 유람선이라고 천년만 년이 온 경풍의 단순한 모습도 아름다운 풍경을 내게 전세 기시를 짓고 노래하던 곳 어느 시내에서 내 고향의 기약절경을 세계 속에 관광을 아네 하얘죠 하얘 생약의 고장 내 고향 제천 목숨 복무일 아시나요 하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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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백산 맑은 물은 월악산과 금수산의 흥마연을 예루어 흑대교 밑은 유람선이 지나고 천년만년이오 방풍의 단순을 없음 속 아름다운 풍경을 이 세계선생이시를 짓고 놀은 하다노래 어느 시대에 송신과 최고의 기억정경을 세계 속에 관광이라네 강지적돌 생양의 고장 내 고향 제천 옥숨평을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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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